네,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주신이... 그렇게 좋아요. 무전 하하하하하 무전 아 여기 부분 안 데리고 가요. 반갑습니다. 역시. 역시. 오 좋으시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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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성 시계 저거 odd 있는데요. 아 왜이러세요. doctor he說, 다른 걸 우리 다 정리하고 우리 마지막에 한번. 마지막에. áticas detto는가 어떨까요? 저 현진이 형이 아닌데요. 아. 불쌍하죠즈. 아니 왜 둘이 하신 적을 돼요. 재미없죠. 예능에서. 야구 선수분들이 양장에서 결혼해주셔야지. 여기서 결혼해주시면 돼요. 잠시 후에 저희가. 예능이니까. 예. 예님. 지방이, 지방이 많으시다. creators. 이따가 잘 모르겠어요. 지방이 힘인 거 알아요.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죠. 거기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저도 올라오라고요? 이따가 우리가. 아 정말. 아 주성수. 아 주성수가. 아 주성수 힘이. 힘이 좋아. 이렇게 땀이 났어요. 이렇게 미끌미끌하게 잡지도 못하겠어. 이거 원래 이게. 예능은 이게 연민의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 정말. 진짜. 진짜 승모. 진짜 승모. 진짜 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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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잘하지? 내가 우리 마지막에 한다고 얘기했겠는데. 갈아가 이제. 쥐야. 쥐야. 우린 약장하고 있어. 우리가 뭐야 우린 런닝 페트야. 이게 다 요령이라는 말이 이게. 여러분. 무슨 대박.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약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아. 아 현진 씨. 다시 갑니다. 현진 씨. 배신 안 한 거죠. 예. 아니 어디 갔어요. 내가 수윤수 많다는데. 수윤수 많다는데. 옆에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소리를. 뭐라고요. 소리를 쳤어요 저거. 소리를요. 저기서 소리를 얼마나 쳤냐면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현진 씨. 먼저 저기 여자분들. 바로. 시키면 마지막에.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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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근데. 정확하. 뭔가.